엄마표 영어 비법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DVD는 얼마나 보여주어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DVD도 일종의 일반 통행 영상 매체입니다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아라 나는 어찌됐든 돌고 있을 테니 하면서 아이가 딴 짓을 해도 DVD는 직진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TV나 컴퓨터 앞에 아이를 앉혀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전두엽 발달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몇 시간이고 직진만 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DVD를 보여줄 때는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하나당 15분에서 20분이니 한 번에 한두 곡지만 보게 하고 상영 시간이 긴 영화라면 이틀에 걸쳐 나눠보는 방법을 써보세요 물론 주말 같은 경우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영화 감상하는 것은 강력 추천입니다 이건 일방통행이 아니니 두 시간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DVD 한 편을 얼마나 반복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이건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아이에 따라서 이미 보았던 걸 수없이 반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봤던 것은 다시는 보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얼마나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만 보여주면 됩니다 결국 재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어야만 영어를 익히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큰아이는 반복을 싫어해서 DVD를 공수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하니 아우 내용 좀 확실히 알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좋겠다 하고 짜증도 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큰아이와 달리 무한 반복 스타일인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도 좀 보지 그래야 다양한 영어를 익힐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우산장수 집신장수 어머니처럼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라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어쨌든 스타일은 달랐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아이 다 듣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저 엄마 욕심에 이것도 저것도 불안했던 거죠 반복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고요 보여주려는 DVD가 건전하지 못한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스폰지밥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산만하고 농담 위주여서 영어를 익히기에 적당하지 않음에도 화려한 색감과 빠르게 바뀌는 화면 그리고 우스꽝스런 장면들 때문에 아이들이 넋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왕 투자해야 하는 제한된 시간이라면 건전하고 영양가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어떤 내용인지 엄마가 잠깐이라도 미리 보거나 평을 읽어본 뒤에 아이에게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부분에서는 DVD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 DVD는 언제부터 노출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둘째는 DVD를 빨리 노출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DVD 언어로만 틀어주는 거에 대해서도 엄마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DVD는 영상으로 보는 거는 가능하면 만 36개월 이후부터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어느 전문가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둘째와 같이 언니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아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경우이고요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DVD를 보여줄 때 얘가 중독에 빠지지 않을까 나는 한글 TV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영어 때문에 DVD를 보여줘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필요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것만큼 또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한도 내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보여줘야 한다면 꼭 엄마가 옆에 같이 앉아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요 영상을 보는 엄마의 반응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막 나왔을 때 엄마가 막 따라 불러요 그러면 아이가 따라 부르면서 보는 거구나 그리고 엄마가 막 율동도 해요 아 율동하면서 보는 거구나 그리고 뭐 내용에 대해서도 엄마가 어 쟤 뭐 하고 싶은가 봐 막 이러고 얘기하면 아이도 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구나 이런 그 엄마의 반응을 보고 영상 보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거 학습용 영상이야 그래서 이거 보면 네가 영어를 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말고 화면 봐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독에 빠진다는 거는 그거를 못하게 했을 때 근단 증상이라 그러죠 평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면 우린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을 잘 보다가 꺼야 될 시간이 돼서 껐는데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고 울고 불고 평상시에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완전하게 과감히 끊으시고 몇 달 동안 그 중독으로부터 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거 그리고 시간을 엄마가 좀 제한을 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이 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는 유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 까이유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으면 까이유 이야기 세 개만 보고 그만 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보다 보면 제목 같은 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하고 뭐하고 뭐만 볼 거야 그리고 나서는 딱 끊는 거야 이렇게 미리 계속 언지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편 좀 갔을 때 이것만 보고 끊는 거야 이렇게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10분 있다가는 끌 거야 5분 있다가 끌 거야 하고 알려주셔야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30분만 보기로 했지 하고 와서 딱 끊어버리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받아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시간 개념이 좀 선 초등학생들은 시계 보고 몇 분까지 이렇게 좀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어로만 보여줘야 하느냐 아니면 한글 자막도 봐도 되느냐 말이 되게 많고 사실은 이거는 엄마표용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달라요 의견이 분분하죠 네 그래서 누구 말이 완전히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얘를 왜 보여주지? 네 왜 보여줄까요? 영어를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처음부터 들었던 아이들은 특히 유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아이들은 왜 자막 안 틀어줘? 왜 한글로 안 틀어줘?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야 라고 알아요 익숙하게 네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봤으니까 그리고 유아 때는요 영어뿐만 아니라요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들려줘도요 못 알아 듣는 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냥 틀어줘도 봐요 애들이 맞아요 그런데 모국어가 막 발달하는 식이 있죠 6세 7세 중에서 완전히 자리 잡히면 이제 나는 한국말로 하는 건 얼추 다 이해해 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만 봐라고 하면 이제 좀 답답해지는 거죠 거부를 하게 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5세 정도부터 서서히 원어로 된 걸 틀어주기 시작하면 크게 트러블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요 7세 전후 뭐 이렇게 해서 우리말이 좀 완전하게 정착이 된 다음에 영어 원어로 된 DVD를 틀어줄 때는 아이가 또 그만큼 머리가 컸기 때문에 잘 설득을 해야 돼요 엄마가 너한테 TV를 막 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걸 틀는 게 아니라고 영어 때문에 틀어주는 건데 이걸 한국말로 보면은 우리가 이걸 보려고 했던 의도랑은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의도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봤던 아이들의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아이들도 처음에는 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대 그런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점점 알아 듣는 말이 많아졌대 이런 성공 사례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알아요 자막을 틀고 한번 엄마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들려요 자막으로만 눈이 가서 마치 더빙판 들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글 자막을 엄마 딱 한 번만 한글 자막 틀어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한글 자막을 보는 동안 한글로 내용을 다 이해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원어로 틀어줘도 한글 자막이 자체적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왜 보여주나 그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아이를 좀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원어로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다가 한글 자막이 딱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아니면 정말 아이랑 이것 때문에 영어가 도저히 진행될 수 없다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나는 한글 더빙이나 한글 자막을 한 번 보지 않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너무나 고집을 부리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영어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한 번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거를 바로 영어 언어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한참 뒤에 보여주세요 까먹을 때쯤 네 한글 자막이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쯤 그러면 전체 스토리는 알아요 주인공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 때는 알아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대사는 까먹었어요 그럴 때 원어로 다시 보여주시면 그럴 때는 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나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그때그때 들리는 대사는 그냥 그 영어를 캐치해야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싸움이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럼 한 번 보여주시고 몇 달 뒤에 한 서너 달 좀 뒤에 그때 다시 그때는 그런 원어로만 보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죠 이게 어떤 방법을 꼭 하세요라고 엄마평언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뭐지를 생각을 하고 엄마가 그에 따라서 많은 변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 택배 읽어주세요 일단 처음에는 무조건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것도 엄마랑 같이 읽는 것도 모두 소리를 내어 읽어야 하고 읽기 독립이 된 후에도 한동안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건너뛰거나 억양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단어 하나하나를 다 강조해서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책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몹시 힘들다는 것을 저절로 느낍니다 에너지가 보통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나 더 같은 관사나 엔드 벗 같은 접속사 그리고 투 인 같은 전치사 등은 약하게 읽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눈으로만 읽어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지요 그러니 가능하면 오랫동안 가능하면 많이 소리내어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설사 영어 소설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소리내어 읽기를 완전히 끊는 것은 곤란합니다 영어도 악기처럼 한 번씩 다뤄줘야 녹슬지 않고 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회화 연습을 하고 영어 자료를 읽으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소리내어 읽다가 눈으로 읽게 되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릅니다 사실 적당한 시기라는 것도 없어요 다만 눈으로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하루 10분 혹은 하루 한 챕터 정도는 소리내어 읽자고 제안을 하거나 녹음이나 동영상 찍기 등 소리내어 읽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줘서 격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소리내어 읽고는 싶은데 입도 아프고 목도 아프다고 투덜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큰 소리를 내는 대신 배와 입에 힘을 빼고 중얼중얼 혼잣말하듯 속삭이라고 해보세요 입술만 달싹거리며 읽어도 소리내어 읽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읽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엄마 표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제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주신 분인데 초등학교 진학 중인 엄마래요 아이가 초등학교 진학 예정인 아이가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게 좋아서 따로 수업도 안 하고 책 읽는 것도 그림 보면서 따로 해석 안 해주고 유추하게끔 읽어주고 있는데 지인분이 이제 초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단어 뜻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읽기를 할 때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네 읽어주는 거에 있어서 엄마들이 먼저 경직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많냐면 아이가 제가 한글책을 읽어줄 땐 너무 재밌게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애가 거부를 해요 그렇다면은 엄마가 한글책을 읽어줄 때는 재밌게 읽어준다는 얘기예요 책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책을 읽어줄 때는 거부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한글책을 읽을 때와 뭔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한글책을 읽어줄 때는 막 그림 설명도 하고 엄마가 막 목소리도 변조하고 막 신나게 읽어줘요 그러다가 영어책을 읽어주라 그러면 로봇처럼 앉아서 앉아서 왜냐하면 엄마가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고 위축돼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해야만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일단 마음의 부담을 잔뜩 안고 그리고 영어책은 영어로만 읽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 있어서 그림 설명을 못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림 설명까지는 영어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장만 텍스트만 읽는 거야 텍스트만 영어로 탁 읽고 넘기고 탁 읽고 넘기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 재미없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책을 읽어줄 때 한글 책 읽는 거랑 똑같이 읽어주시면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얘를 그냥 그림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말로요 우리말로도 생각 없다는 거죠 네 우리말로 그림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앞뒤 상황도 설명해 주시고 다만 텍스트를 직독직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얘를 우리말로 번역해 주지는 마시고요 그 텍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앞뒤 상황들을 우리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 줘서 아 그렇다면 이 문장은 그 뜻일 수밖에 없겠구나 가 되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굉장히 설명이 많아야 되고 엄마가 그림 되게 꼼꼼하게 잘 봐야 되고요 그림 읽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림 읽기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낮은 단계의 책일수록 그림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 읽기를 많이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림을 통해서 또는 동작을 통해서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단어를 정확하게 내지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저희 세대 때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죠 한 줄 읽고 해석하고 한 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된 이유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이렇게 바꿔서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문장은 그게 가능한데요 안 되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책이 어려워질수록 이게 우리말로 바꿀 때 단어를 1대1 대응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는 영어로 이해하게끔 해 주는 게 아이가 앞으로 레벨이 올라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고요 네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 돼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아이한테 영어책을 계속 읽어주다가 직독직해를 안 한 거죠 한 줄 읽고 해석하고 이런 걸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포갓 썸띵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포갓이라는 개념이 7살짜리 아이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 근데 포갓 썸띵이 뭔지 알아?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내가 여름에 우리 여름에 바닷가에 갔는데 내가 선글라스를 놓고 왔잖아 그런 걸 포갓 썸띵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은 아이는 포갓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리고 포갓이 포갓의 과거형인지도 몰라요 썸띵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그거는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럼 그 아이는 꼭 선글라스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른 무언가를 깜빡했을 때도 그 표현을 생각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라는 그 개념이 생각나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오히려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제가 아까 길게 보자 그랬잖아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가서 해도 돼요 굳이 일일이 해석해줄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것도 저는 큰애가 고등학생이지만 중학교 때까지도 단어 외우기를 안 시켰었거든요 진짜요? 네 단어 외워서 시험 보고 이런 거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쪽지 시험처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를 갔더니 그냥 하루 만에 250개 포인트 나눠주더니 다 외워오라고 해요 내일 250개 단어 외운 시험 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투덜투덜 되더라고요 단어를 그동안 외우는 걸 안 했었기 때문에 좀 힘들까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었는데 아이가 의외로 그동안에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봤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익혔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외우더라고요 더 빨리 외우고 그런데 이 앞뒤 상황도 없이 그냥 그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외우기만 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금방 까먹고 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날라가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간 아이를 보니까 단어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막 외우고 이걸 우리말로 바로바로 알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에 이런 단어가 쓰였었지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길게 봤을 때는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회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회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의 저자 이지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읽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전에 해석하지 말고 흐르듯이 읽어주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책에 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걸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제 영어 그림책을 좀 읽으면서 시연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책을 한 거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제가 이걸 책을 내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글로 설명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책을 읽으셨던 분들도 이거 시연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 런투리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리더스죠 이제 읽기 막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권해주는 책인데 이 책이 사실은 재미가 없으려면 정말 재미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문구가 나오고요 그렇다고 막 그림이 너무너무 예쁜 그림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아이들이 꼭 익혀야 되는 그런 단어와 문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또 읽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재미없는 책을 어떻게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읽게 만들까 그 런투리드 중에서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어요 이게 보통 몇 살 정도가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엄마가 읽어주시는 거는 그냥 뭐 5, 6, 5, 4, 5세부터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이가 혼자서 읽는 거는 빠른 아이들은 6세, 7세, 5, 6대부터 읽어도 되고요 Where are you going? 이라는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아이들하고 책을 읽을 때 간단하게 표지를 보시잖아요 표지 설명해주라 그랬더니 또 표지만 가지고 5분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표지는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Where are you going? 하는데 보니까 여기 여자애가 어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남자애가 Where are you going?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 길에서 만났구나 둘이 길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여자애가 양동이를 들고 있고 수건도 하나 가지고 있고 슬리퍼를 신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남자애가 오더니 Where are you going?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자애가 대답을 하는데 I'm going where I can see the water 어딜 가냐면 I can see the water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림에 water 그림이 있죠 그러면 물을 가리키면서 I can see the water 하고 물을 가리켜요 해석을 해주지 말고 그리고 see라는 말을 보다 이렇게 굳이 말로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엄마 눈을 가리키세요 I can see the water 그러면 이 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어딜 가냐면 I'm going where I can feel the sand 하면서 샌드를 말할 때 샌드 그림을 짚어주시고요 Feel the sand래 샌드를 이렇게 만지면 우리가 어떻지? 뭔가 보들보들하기도 하고 손가락 사이로 샥 빠져나가기도 하고 햇볕에 있는 샌드는 막 따끈따끈하기도 하잖아 I can feel the sand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책장을 넘기죠 그리고 I'm going where I can hear 스플래쉬 여기 보니까 물방울이 막 통통통통 스플래쉬 스플래쉬 아 남자애가 궁금하겠다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 그리고 또 거기는 I'm going where I can taste lemonade 오 레모네이드 그리고 보니까 얘가 혀를 내밀고 있어 테이스트 레모네이드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I'm going where I can smell hot dogs smell 하면서 코를 가리키고 숨을 들이면서 코만 냄새 맡는 흉내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핫도그 할 땐 핫도그 그림을 가리키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러면 남자아이가 그래 네가 말한 데가 어디지? 하면서 생각을 해요 See the water 하고 Feel the sand Hear splashing 하면서 앞에 나왔던 그 표현들이 다시 다 나오죠 반복되네 반복이 되고요 엄마는 이 반복되는 걸 하면서 이제 뭐 Feel 할 땐 손을 만지시고 Hear 할 땐 귀를 만지시고 그렇게 동작을 해주시고요 뭐 이렇게 Taste lemonade Smell hot dogs 아 이런 데가 어딜까 어딜까 아 남자애가 생각한 거야 네 이 그림에 나와요 남자애가 생각한 곳이 그래 나 알겠어 네가 생각한 데가 어딘지 알겠어 Are you going to the beach? 야 여기 모래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스플리쉬 스플리쉬 그리고 보니까 여기 레모네이드 파는 사람도 있고 핫도그 파는 사람도 있고 네 야 Are you going to the beach? 그랬더니 No 아니래 얘는 어디 가지? I'm going to 짜잔 Grab my house 와 그러면서 이 Grab my house에 있는 것들을 다시 가리키면서 이거 봐 여기 I can see the water I can feel the sand I can taste lemonade I can smell hot dogs I can hear splash 다 되네 야 너무 좋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너만 가지 말고 Me too 라고 얘기했어 너만 가지 말고 라는 말을 앞에 붙임으로써 Me too가 어떤 뜻인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아 나도 나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 할머니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읽으면서 그림 읽기를 하는데 저는 해석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해석을 하나도 안 하는데 아이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게끔 네네 와 낮은 단계의 책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내지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로 되어 있어요 네 진짜 좋은 팁이네요 이게 엄마들이 이제 엄마표 영어 할 때 보통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본문 영어로 읽고 말할 때도 영어로 해야 되냐 네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사실 그래서 설명 안 하고 막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아이한테는 너무 재미없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텍스트만 읽고 알지도 못하는 영어 글자만 읽고 확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음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도록 행동이나 의성의태어를 쓰면서 네 그렇게 해주는 거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그림책을 이제 한 권만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양하게 읽혀주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이들마다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아이는 정말 한 책을 100번을 들고 보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엄마가 미치려고 그러죠 정말 내가 너 말고 내가 다른 책을 읽고 싶다 너무 지겨워요 이러면서 진짜 이 책을 몰래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망가졌어? 이렇게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한 책만을 집요하게 맞아요 주장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엄마가 얘는 좀 진득하게 한 권을 좀 다 외울 정도까지 좀 읽고 그리고 좀 다른 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읽지도 못하고 외우지도 못하고 내용도 다 모르면서 아 이거 어제 봤잖아 안 읽을래? 이러면서 또 다른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엄마들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못하세요 아 그래요? 이런 아이는 이런 아이대로 얘는 반복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새 책을 보는 경우는 또 얘는 왜 또 반복을 안 하는 거야 깊이 있게 안 보는 거야 네네 엄마들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책만 파는 아이는 굉장히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사실은 그 100번을 들고 오는 동안에 얘는 지겹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100번을 들고 오면서 그 책을 보는 동안 매번 다른 상상을 해요 그리고 또 들고 온다는 얘기는 아직도 상상할 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의 기준으로 이제 그만 읽어도 돼 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들고 오는 책은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또 너무 다른 책을 읽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면 그 책은 그 책대로 읽어주시고 또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책은 또 읽어주시고 그래서 두 개를 잘 병행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다른 거를 조금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말하기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보니까 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하는 것도 나오고 원어민 과외하기까지 이렇게 팁들이 쭉 나와 있어요 또 어렸을 때 저도 원어민 선생님이 왔던 기억이 나요 제 남편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건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과 원어민이 왔었다는 것과 딱 그거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그렇게 아웃풋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원어민을 아마 아나운서님이 하셨을 때는 너무 옛날인가? 아니요 들을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될 만한 듣기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제 세대는 더 했죠 저희 세대는 시사 영어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그 영어 테이프? 그거 말고는 영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맞네요 그런 경우에는 원어민 과외라도 붙여야만 뭔가 듣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될 만한 나에게 바른 영어를 들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발음과 억양을 가지고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 들어서 원어민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만의 기준이긴 했었는데요 저는 원어민을 만나서 말하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말하고 싶을 때 원어민을 만나서 뱉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해리포터를 원서로 읽고 나면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자기가 읽은 짧은 책이라도 읽고 그거를 줄거리를 영어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원어민을 만나게 해줘야지 라고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건 많단 말이에요 책도 읽고 DVD도 보고 해서 아는 표현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 이제 내 안에서 이만큼 꽉 차있는데 이거를 좀 써먹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써먹어볼 상황이 없으면 사실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시기쯤에 해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언제 정도예요? 저는 큰아이가 4학년 그때였는데 그때가 해리포터를 원서로 읽고 나서였거든요 그때 만나게 했더니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영어로 책 읽은 거 줄거리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정도는 했기 때문에 만나게 했어요 그래야지만 약간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을 만났을 때도 영어로 뭘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재도 없어도 되고 무얼 우리 아이한테 외우게 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테스트를 본다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대신에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거를 막 말할 수 있게 좀 끌어내달라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사이가 좋아야 되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게 한 거죠 선생님이랑 그냥 놀았어요 놀면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를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엄마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돼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깨달을 나이도 됐었고요 그렇게 원어민 과외는 좀 활용을 했었어요 네 그냥 막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원어민에 대한 너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면 뭐가 잘 될 거야 다 될 거야 네 다 될 거야 말하기를 잘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런 너무 막연한 기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이들은 영어학원을 보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저는 영어회학원을 계속 다녔거든요 오 진짜요? 제가 좋아서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회화를 배워서 우리 아이들하고 영어로 회화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저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다녔던 거고요 아이들하고는 그냥 한국말로만 열심히 말을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영어회화를 배우면서 정말 많은 원어민들을 만났는데요 네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재잘재잘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발음도 다 다르고요 아 진짜요? 억양도 다 다르고요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원어민이 있는 학원이다 원어민 선생님이다 라고 해서 이분이 반드시 표준어를 쓸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투리 쓰시는 선생님들 되게 많고요 아 정말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엄마 평화에서 듣게 되는 그런 DVD를 통한 거라든지 오디오북을 통한 거라든지 그런 건 정말 표준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발음 표현을 배우는 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음 표현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지영 작가님께서는 한국어로만 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영어 말하기를 시킬 때도 저는 한국말로 했고요 아이는 영어로 대답을 하라고 했어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미국에 사는 친구가 놀러를 왔었는데 그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계속 자랐으니까 그 아이는 모국어가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걔는 영어가 훨씬 편한 거죠 한국어보다 그런데 제 친구는 한국어가 더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은 일단 듣기는 돼요 엄마가 계속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로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말할 때는 영어가 더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자의 대화를 듣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엄마는 계속 한국말로 하고요 아들은 대답을 계속 영어로 하는데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네 왜 엄마랑 아들이랑 꼭 영어로 대화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말로 하고 대신에 너는 영어로 좀 대답을 해다오 요약을 해다오 아니면 제가 교재를 보면서 질문을 하면 아이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어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대신에 책을 읽어줄 때는 책에 나오는 그 회화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 되게 좋잖아요 그거를 되게 열심히 읽어준 거죠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건 자신이 없지만 내가 읽어주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읽어주는 건 정말 열심히 재밌게 잘 읽어준 거죠 그렇게 회화를 익히게 했지 제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상황에서 아이하고 어설프게 영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 감정을 충분히 전달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애착이 더 중요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오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영어로 표현을 못해서 안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지어 캐나다에서 살다 온 친구도 애기를 낳기 전에는 나는 애기를 낳으면 꼭 이중언어로 시켜야지 그래서 나는 영어로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이가 딱 태어나고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쁠 때 있잖아요 내 강아지 궁뎅이 막 쫑을쫑을 하면서 애기 먹을 때 애기 먹을 때 막 이러고 우쭈쭈쭈 막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 할 것 같더래요 성정적이에요 뭐 스웨이 이걸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감정이 나의 온전한 사랑이 전달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뭐 시짜 쪄요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까요 막 이걸 해야 되는데 뭐 let me change your diet 이걸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이러다가는 아이하고 나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한국말로 충분한 교감을 하고 영어는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영어로 할 수 있지만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엄마의 길을 택했다 맞아요 그 마음이 뭔지 저도 해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잘 돼도 사실 그런데 영어가 잘 안 되는 엄마들은 더 힘들죠 그러나 저는 외우기 연습을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아이의 영어를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엄마의 영어 실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애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틀리게 말했는지 실수해도 우리가 그렇게 맘 놓고 실수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남편한테도 침피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이는 내가 실수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마음껏 해보는 거죠 외워서 다시 해봐도 되고 네 그리고 아이한테 쓰기 위한 기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결국에는 정말 기초회화가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다 변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딸 딸 딸 딸 외워서 막 써보면 다른 회화에도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로 회화를 써서 우리 아이를 이중언어자로 만들고 우리 아이 영어 회화에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보다 이참에 나도 외워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론은 엄마가 영어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고 도움이 많이 됐다 저 궁금한 게 작가님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아 저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분명한 건 아이한테 엄마표 영어를 하기 전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어디 가서 시험을 보고 이래서 결과를 추출해낸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고요 아이 책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책은 정말 100번도 갖고 오잖아요 제가 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어떤 책을 100번을 본 적이 있었던가 맞아 맞아 근데 사실은 그것만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없거든요 무조건 반복이죠 근데 저는 큰 애도 있고 둘째도 있다 보니까 정말 어떤 책은 정말 수십 번을 읽은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은 거의 외울 지경이 됐잖아요 맞아요 이보다 더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은 없고 궁금해하세요 다들 엄마표 영어를 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아까 헤리포터 원선을 보고 사항마트 읽었다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계속 교육을 하면 엄마표 영어에 뭐랄까요 지속성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영어를 접하게 돼요 학습으로의 영어 그렇죠 그러니까 6학년 때까지는 엄마표 영어를 계속 하다가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는 학습적인 영어가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갑자기 단어를 외우라고 그러고 문장을 쪼개고 이런 공부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엄마표 영어에 맥이 끊겨요 계속 DVD 보고 즐겼고 읽고 싶은 소설책 읽고 이러다가 그런 거를 한순간에 딱 못하게 되는 순간이 와버리는 거죠 최소 6년은 그러면서 단절기간을 겪어요 그리고 말할 일도 없어지는 거죠 영어로 말을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정기간 단절기간을 겪어서 너무 아쉽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순간에는 아이가 엄마 나 영어로 말하는 거 다 잊어버렸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덜컹 하기도 했는데 제 이전에 엄마표 영어를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 과정을 거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엄마표 영어 했던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을 가니까 오히려 이 엄마표 영어 했던 걸 써먹을 일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영어를 써먹을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다시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큰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영작을 해야 되고 그거를 ppt로 띄워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영어로? 네 처음에는 아 다 잊어버렸는데 하더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워드를 막 치다가 아 이제 좀 생각난다 이러면서 영작을 쭉 해서 ppt를 띄우고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반 친구들은 이거를 달달달달 이렇게 읽더라는 거죠 외워서 네 그리고 무언가 그 번역기의 향기가 솔솔 나면서 약간 어색한 문장들이 좀 이렇게 들리더라고 근데 이제 영작을 하고 뭐 발표를 해서 말하기를 하고 이런 거가 오히려 엄마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중학교 때는 영어 성적이 좀 떨어졌었어요 초등학교 영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시 좀 마음이 엄마표 영어가 도움이 안 되나? 살짝 걱정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영어는 범위가 굉장히 좁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굉장히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기도 하고 문법적인 문제를 또 되게 많이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왔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고요 더 잘 나오고 모의고사는 더 잘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그냥 1등급 받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표 영어 했던 아이들은 늘 처음 보는 책이잖아요 맞아요 생전 처음 보는 책을 늘 봐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쭉 읽어내려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멈추지 않아요 책 읽을 때 계속 읽다 차전찾다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전체를 쭉 읽고 아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습관이 됐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볼 때 오히려 더 편한 거죠 그렇게 읽어내는 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막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는 좀 힘들어 했었는데 그냥 영어를 영어로 대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직 너무 먼 이야기라 사실 쓰는 것까지는 읽으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약간 어렴풋이 두려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쓰기는 일단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거창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영어 그림책 읽어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웨얼알고인 같은 거 읽었으면 그냥 이렇게 엄마가 사람 얼굴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눈, 코, 입, 귀 이렇게 그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쓰셔도 돼요 see 하는 데가 어디야 해서 see 적어주시고 엄마가 적어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쓰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가 조금 손아귀에 힘이 들고 그러면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밑에 책 제목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그렸던 책 페이지 그 내용을 그냥 벗겨서 써도 되고 그런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쓰기고요 쓰기를 할 때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선생님이 되어서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엄마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쓸거리를 주는 거가 엄마가 할 일이에요 뭘 쓰지? 그거를 준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일기를 써도 되고 편지를 써도 되고 책을 요약해도 되고 아니면 책 소개를 해도 되고 만화를 그려도 되고 요리 레시피를 써도 되고 쓸거리는 사실은 다양하죠 여행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온 얘기 써도 되고 그런데 쓰기를 하고 나서 얘를 고쳐줄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사실은 고치지 않아도 나이가 들고 올바른 문장들을 계속 보고 듣다 보면 저절로 아이들은 성장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일기와 6학년 아이의 일기를 보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첨삭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점점점 쓰기가 발달을 해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분명히 스펠링도 엉망진창이고 막 문법도 다 틀리고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써요 애들이 말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점점점점 책을 많이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문장들이 점점점 세련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들었던 거를 좀 흉내 내기 시작해요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표현들을 가져다가 막 쓰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위험한 거는 엄마가 자꾸 참견하는 거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렇게 지적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길게 쓰는 걸 되게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움 없이 많이 쓸 수 있게 하면 그다음에 고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쳐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몰라서 못 고쳐주는 걸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하고 같이 많은 교감을 하고 아이하고 추억을 쌓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시행착오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책을 읽어줄 때도 그렇고 엄마랑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정말 많은 실수도 있을 거고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수나 실패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책을 잘못 선택해서 얘가 안 읽으면 그다음에는 그런 책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런 책들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되잖아요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하나 하면서 알아가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아이한테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억을 쌓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분명히 나중에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고 너무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진짜 막 얘기 듣는데 나중에 막 그리울 것 같다는 그 말에 네 너무 그리울 것 같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진짜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표 영어 이지영 작가님과 함께 아주 야무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비법들 나눠봤고요 작가님과는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가 또 모셔서 좋은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팁 감사드리고요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 이지영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